안철수 국회의원이 2번이예요? 3번이예요? 아, 그래요? 안철수 테마주 샀지 테마주요? 옛날에 V3는 많이 이용했던 것 같은데 알집보다는 V3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V3 많이 이용했었어요 번호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1번 찍을 거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1번 찍으실 거예요? 아니, 뭐 맨날 다 1번이래? 자, 미르마을 미르마을 갑시다 여기가 그분의 고향인가? 자, 갑시다 오, 산삼파네요? 이거 사냥삼인 것 같은데? 산삼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산삼 막 되게 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몸을 맞는 사람한테 먹어야지 안 먹는 사람한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대요 오, 뭐야 뭐야? 신들려, 신들려 환? 이런 게 있네요 불새 꼬리 이건 뭐지? 채찌?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홍삼도 그렇고, 산삼도 그렇고, 둘 다 그렇대요 홍삼도 그렇고, 산삼도 그렇고, 둘 다 그렇대요 자, 필요 없는 거 팔아줄게요 채찍은 역천재팡의 메이짱이 네, 걔도 있고 네, 어, 그, 뮤즈도 있죠, 뮤즈 뮤즈도 채찍 쓰죠 아모님 산삼 많이 드셨나요? 아뇨, 저는 산삼 못 먹어 봤습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네, 팔리아맨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템 지금 뭐 끼고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자, 부족 끼고 있고 그리고 요거 이게 여의주였나? 여의주 얘도 지금 무기랑 여의주 얘도 무기랑 여의주 얘는 관 끼고 있어요, 관 신라관인가 이게? 이렇게 끼고 있어요 네, 머터리 스타일 머터리 스타일입니다 와문 머터리 스타일 지금 옷도 한복 입고 있어요, 지금 한복 입고 하니까 너무 덥네요, 지금 문 열어놓고 게임하는데도 더워요 오, 복덕방 염소래요 미르탑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공사 기간은 10년, 공사비는 100억원으로 100만명의 인원이 투입된 초대형 오피스텔 아, 실수 이건 21세기 정보지? 그럼 미르탑은 총 12층 속탑으로 황룡사 9층 탑을 모델로 만들었다는군 네, 지금 미르마을이에요, 미르마을 오... 어, 여의주 여기서 파네? 여의주다, 여의주 여의주 하나 사줄게요 여의주 야, 여의주 있을 여의주가 짱이지 팔아버려 용신부적 있나요? 용신부적이요? 모르겠어요, 용신부적 있나 오나 자, 반달의 마력을 부른다 행운의 열쇠도 팔고요 신라금관도 더 팔아버립시다 왜 미르마을 종교된, 어, 종교관련된 아이템 아이템이 일단 미르탑이나 가죠 네, 일단 여기 집 다 뒤지고 미르탑 가도록 할게요 응, 용신의 부적을 찾는다고? 어, 말발타 살발타 부리부리 용해 부적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오오오오오 cros четы Danny 용의 연못에서 신념한 기운이 나오고 있어 연못에서? 연못에서 신비한 기운이 나오고 있대요 뭘 또 싸요 뭘 또 싸 아.. 이 분들 또.. 이상한 얘기 하시는.. 이거 봐봐! 저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오.. 심량을 얻었습니다.. 뭐야 이거.. 그지야 이거? 아 흥부.. 흥부였네요.. 아이고 미안해라.. 어.. 누가 내 방을 훔쳐 갔어.. 그런 일이군.. 제비가 그 방에는 폭탄이.. 뭐라고? 폭탄이 있다고? 제비가 그 방에는 폭탄.. 어.. 폭탄이 있다고 했는데 어서 긴급출동 119에 신고해야지 옛날에 막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요? 막 소방서에서 나온 에피소드들 막 나오는거.. 뭐였지? 출동 25시였나? 뭐였나.. 뭐였는지 이름을.. 이름을 모르겠네.. 아.. 119 구조되었나? 흠.. 흠.. 드디어 악군 명성이 대단하던데.. 흠흠.. 연못에 용신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게 있었어요? 놀부다 놀부.. 흠흠.. 멍청한 흥부녀석.. 내가 방을 훔쳐갔는데.. 흠.. 목공서에 방을.. 어.. 맡겨뒀어.. 지금쯤 자르고 있겠지.. 슬슬 가볼까? 야호 이제 난 엉망장자가 될거야.. 그리고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도 바뀌겠지.. 결국 똑똑한 놀부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안좋은거에요.. 흥부가 부자라고 해서.. 다들 보면은 막.. 흥부 부대찌개.. 뭐.. 흥부.. 볼쌈.. 아..잠.. 흥부.. 흥부 부대찌개.. 놀부 보쌈.. 놀부 부대찌개.. 이런거 막 나오잖아요.. 왜 흥부를 안하고 놀부를 할까? 흥부가 더 어질고 착한 사람인데.. 돈만 바라보고.. 상표를 놀부로 갖다가.. 붙여버리면.. 하..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거는.. 아쉽네요.. 저장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흥부 돈도 못 벌면서 애만 싸지는 놈이라고요? 흥부 돈도 못 벌면서 애만 싸지는 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부족이나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이템 일단 다 챙겨야죠.. 아.. 흥부가 정력왕이에요? 흥부가 힘이 셌나보네.. 아주 그냥.. quotes 코디나 한마디 오.. 조모.. 조모 있는 데 들어갑시다.. 요.. 오물이 어딨다는 거죠? 이건가? 여기에 용신이 있다고? 아닌데.. 용신이 어디 있다는거야? 흥부와 좋은거 많이 먹는다구요? 그렇군요 연못이 어딨어? 아 여긴가? 이 연못인가? 설마 요 연못인가요? 안되는데? 아 저기구나 저기 여긴가 어 뭐야 못들어가? 저 문 세군데 가운데 들어가보자 템있을텐데 아 여기다 여기다 일단 이거부터 찾구요 이거 힘들게 해놨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되요? 여기 중앙으로 들어가라구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중앙으로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잖아 속인거에요 지금? 컨셉 오지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안녕하세요 의시아바보 언니 안녕하세요 미르평원 나갑시다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 길은 모르겠네 이거 지도봅시다 그니까요 어? 여기 토끼마을인데? 미르마을 아냐 아 wavelength 전긴가보다 이 쪽으로 가야되네요 뭐οom welt막임 bamboo 런 weekend 아무것도 없는데 siendo 그 가 учат ban 왜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anne 진짜 너무 하네 Ayala 깜장난다 여기가 이곳, 지금 적도 있다 갑시다 네, 미르마을에 무당도 있어요 구적 아직 못어졌어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에요? 어디로? 미르마을 북쪽으로요? 미르탑 갔다와야 되나봐요 미르탑 갔다와야지 얻을 수 있나봐요 품적을 어? 저게 미르탑인가? 와 거대한데 천티나게 저정도에 놀라고 있어 뭐 63빌딩보다 작은데 뭐 저탑엔 뭐가 있을까? 아 기분이 안좋아요 뭔가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 뭐라고? 저탑은 성스러운곳이야 아버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어 음 하지만 저렇게 큰 탑을 쌓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많은 고생을 했을텐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무슨일이든지 작은 인생은 따르는 법이야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 전 느낄 수 있어요 저탑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뿌려진 피와 눈물의 절규를 하하 참 표현 한번 음 하지만 그들이 헛된 피를 흘린 것만은 아니야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줄테니까 자자 이제 그만 다투고 어서 미드탑으로 가보자 마인드가 와무틱하다고요? 이곳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마루왕자다 아버님을 만나러 왔어 어 왕자님 폐안은 지금 황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길이 엇갈렸군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탑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군 좋아 들어가보자 안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쭈 난 마루왕자야 노왕자의 아들이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거야? 아 죄송합니다 폐하의 명령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으이 이놈들이 이상하군 탑안에 뭐가 있길래 혹시 황제가 애인을 숨겨놓은게 뭐라고? 아 아니야 좋다 아버님을 만나고 오지 너희들 어디 두고보자 왕자가 네 노답이네요 진짜 약간 좀 얼빵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원래 재벌이 이세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연못이나 이제 다시 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안되는데? 어 됐다 그럼 난 진나를 수호하는 용신이다 수고했다 자 용신의 부적을 받아라 어둠의 생명수가 지배하는 부적이다 어둠의 힘을 얻을 수 있네요 저걸로 어둠의 듀오를 할 수 있는건가? 가자 황제가 어디있을까? 네 무당한테 아이템 사는거 벌써 샀어요 항공으로 가야겠다 저장 한번 해주고 항공으로 갑시다 onto the drone Okey 꾹꾹꾹꾹 꾹꾹꾹꾹꾹꾹 두두두두두두두두 항공 콜라 콜라요 콜라 콜라 콜라입니다 콜라 여기다 여기다 오 마루야 이 녀석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드디어 미르탑이 완성되었다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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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퐁 방금 미르탑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왜 미르탑을 막고 있죠 예 붉은 용을 지키고 있는 거야 예 그럼 붉은 용이 나타났나 그 붉은 갸라도 사니 물론이지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있단다 아 전설이 사실이었구만 그러게요 글쎄요 그럴까요 음 너희들은 누구지 아 제 친구들입니다 씩씩한 정의의 사도들이죠 암호가 유명해지긴 했어 펩시도 협찬해주고 어 한복 입었는데 수정과 안드시고 양놈들 국물을 양놈들 국물이에요 펩시가 펩시한테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봬야 저희들은 12지신의 개시를 받았습니다 백팔 요괴가 세상에 나타나 아 너희들이 소도에 봉인을 푸는 아이들이구나 소대지 아니아니 야 우리들도 꽤 유명해졌는데 황제까지 알고 있으니 그래 너희들이라면 생명의 물을 찾을 수 있을게요 으악 또 생명의 물 생명의 물이 있어야 붉은 용을 깨울 수 있다 성조가 사라지 이 세상에 백팔 요괴를 막을 수 있는 건 붉은 용 뿐이야 그동안 병사를 풀어 생명의 물을 잦았지 이 세상은 잊었듯이 뒤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제 남은 곳은 한님의 3대 성지 뿐이야 음 코카콜라면 인정한다구요? 한남의 아니 한님의 3대 성지? 한님의 나라에는 3개의 성지가 있다 해골 광야에 있는 황소고분 도깨비 묘지의 석구람 그리고 이어도에 있는 한님의 사당이야 악이 진범할 수 없는 진성한 곳으로 흔히 한님의 상대의 성지라고 부르지 왜 그곳은 남겨두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음 성지의 결계 때문이야 결계가 불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소도에 봉인을 열고 반달구슬의 결계도 불었다고 하던데 부탁이다 너희가 마지막 희망이야 꼭 생명의 물을 찾아다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죠 황제 얼굴이 이렇게 백정 같냐구요? 그러게요 수염을 안다듬었네 아니 가짠가 설마? 어 얜 뭐지? 특별 출연한 기획자 쓸만한 정보를 알려줄게 개신의 부족을 갖는다면 석구람으로 가거라 아참 주의사항이 있다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석구람에는 부족이 없대 이상해서 그곳이 어디냐고 했더니 경주를 하는 거야 으 그러고 싶을까? 잘 기억해둬라 석구람은 도깨비 묘지에 있다 음 개신? 개신? 나 개신 못 얻었는데? 잠깐만 자 범신 토끼신 용신 말신 양신 원숭이신 닭신 까지밖에 없는데 개신은 없는데요? 개신 어디서 얻었지? 아 석구람에서 얻는 거야? 아 석구람에서 얻는 거야? 예 갈게요 그러면은 자 벌꿀 벌꿀 필요 없을 것 같고 사과 좀 사줍시다 벌꿀을 사는 게 나으려나? 벌꿀을 좀 사줄게요 벌꿀하고 홍삼 홍삼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됐어 가자 쟤네들은 도대체 뭘 써야 될까요? 수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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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토끼신도 수계열이야? 범신의 마법 아 삼촌 이거 몇 년도 게임이에요? 저 삼촌 아니고요 98년도 게임입니다 98년도? 90... 2000년도? 딱 그럴걸요? 그 정도 될 거예요 해줍시다 아무튼 국민학교 때 오전반이었나요? 오후반이었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오전반 오후반도 있어요? 국민학교 아닌데요? 초등학교 나왔습니다만 국민학교는 아니에요 품천 아니고 당식이구나 아 여기가 헤드래요? 지금 사라졌고 네 애들이 튼튼해요 지금 아 여기가 헤드래요? 아 이따 죽게 무참타이네 오 한방 사기네 한방에 안 죽어? 웃음벨 한번 써줄게요 나와라 팅커벨 전체 팅커벨 마법은 없나? 팅커벨이 사기네 이펙트 지린다고요? 이펙트 지린다고요? 뭔가 옛날 게임들은 스토리 보는 맛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못내수 스토리 보는 맛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 잡으면서 갑시다 잡으면서 갈게요 또 하나 먹어주고 송편 먹기엔 좀 아까운데 따라해주세요 얘네들이 목석이 좋지 목석 yle- kin- 우리 아버지도 이런 게임을 하셨으니라 음.. 아버지도 이런 게임을 하셨으려나? 아버지요 różnych 이거 때려줍시다 어우 야 이거 턴이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아니 쟤네들은 전체 회복 마법 있는데 왜 난 없는거야? 오케이 잡았게요 오케이 잘 썼어 오 이거 피 빠는 거였네 저거 도대체 무슨 임팩트죠? 얘네가 무슨 속성인지 모르겠네 뭔가 있는데 머털도사 코스프레였네 네 머털도사 하려고 한복까지 차를 입고 왔어요 매우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스 안에서 방송을 하다보니까 어우 너무 덥네요 아 이 자식 회복시키네 계속 자 회복 한번 다시 시켜주고요 자 회복 한번 다시 시켜주고요 임컵에 써줍시다 네 네 어 피 너무 많이 났다 오케이 잡았고 암속성인가 보네 암속성 아 아 아 계속 힐 만하네 이 자식 귀찮게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빨리 죽으라고 죽어 자 팅커벨 한번 써주고요 암속성에 힐을 쓰네요 계속 자 따라 자 팅커벨 그니까 왕자는 무기가 활인데 공격은 주먹으로 펴네 왜그렇게 만들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팔은 장식이요 아 하나 먹어주고요 아 아 아 아 쟤네들 무슨 숙성이지? 하숙성 하숙성 여기 부적 두개 장착할 수 있는 버그있다고요? 하 גם 버그있다고 다들 막 그러시더라구요 하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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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ZRQ RZRQ 뱃뱃뱃뱃 도깨비알로 부활시킨다고요? 도깨비알을 근데 안가지고 있으면 부활 못시키죠 지금 그니까 전투할때 아이템창에다가 안넣어놓으면은 부활 못시키죠 도깨비알을 하나씩은 넣어놔야되나? 도깨비알을 다 팔아버렸었는데 안넣어보니까 아 그래요? 이어져요? 에휴 죽겨 해책! 해책 나? 해챘고 supported me 찬스로 워터리가 죽을적은 Knister 승 nylon 모터리가 확실히 딜러간 딜러이에요 모터리 빠지니까 딜이 잘나오네 네어요~~ ok 헹헹헹헹헹幫 녀석들 왜이렇게 쎄지? 한 번에 죽어버리는데? 아 다케비들 좀 쎄네요 꼬비꼬비한테 수련을 받았나? 왜이렇게 쎄지? 네 갑자기 쎄졌어요 또 뭘 이렇게 쎄졌어 갑자기? 식혜도 이제 얼마 오는데 사과하다는 곳이고요 족귀십니다 자 죽창어택 쎄주고요 동동동동동 아 버금 다DIG 아播금 장난 아니네요 이거 사운드템프인가? 네 두분들이 만드신 거여서 이스트스페셜 담당하셨던 분들이 만드신 거야 Testament 두 금이 장난아니네요 진짜잘 만들어 아 너무 많이다는데 이 녀석 핑커벨 한번 써줄게요 어터리 안좋을거에요 괜찮을겁니다 설마? 설마 설마? 안좋겠지? 살아라? 살았고 노슴벨 한번 써줍시다 그리고 너도 빌량 하나 빨고 때려줍시다 날아오슴벨 회복 한번 시켜주세요 오 회복하게 잘했다 안썼으면 죽었을 뻔했네 아 죽었다 아 알이 죽었네 얘가 때리는게 가장 세네요 얘가 때리면 거의 한 80씩 다네 빨간놈을 때리면은 역시 빨간놈이 제일 세네 빨간놈을 때리니까 피가 엄청 많이 다네요 그렇죠 빨리 죽이라고 놈을 죽여 놈을 죽여 빨리 때려 빨리 때려 파샥 오케이 해치었고 어? 안죽었어? 근데 좆 때려 헤쳤나? 어 뭐야 안죽었어? 망했는데 헤쳤나? 오케이 해치었어요 웃음벨 한번 써줍시다 때려주고요 때려 어 뭐지 이거는? 이 주먹은 뭐지? 얼음주먹인가? 얼음주먹이면 쓰지 말아야되는데 아 죽었네 히힛 네 마루도 죽었어요 어 적들 너무 센데 여기 갑자기 적들이 세졌어요 또 이거 뭐지? 도키로 이마깐 들 진짜? 난이도는 확실히 한상서 여기보다 훨씬 높은거 아니에요 적들이 세네요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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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쳤다 잡았어 호동이가 사귀네 히힛 히힛 이거 어느쪽으로 가야되겠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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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패보 한번 합시다 히힛 히힛 여기 뭐지? 어 여기가 탑 입구인가? 자 그렇다면은 저기 오른쪽은 뭐지? 쭈쭈쭈 쭈어어 콜렀어? 잠깐만 클 났다 아니 이게 걸렸다고? 키 하나 먹어주고요 써주고 죽고 로드가 빠를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어떠한 고난과 역성 속에서도 살아남는게 와모여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 한방 날리고 죽지 아 그냥 죽어버렸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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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었네 아 시작하자마자 두명이 죽고 시작하네 안좋은데 그쵸? 왜 이렇게 안달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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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여기서 세상은 끝장이야! 이 세상은 끝장이라고! 포착! 오케이 잡았고 한 마리 그 다음에 때려줍시다 아니야 한편하나만 뭘 이긴다고요? 제가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우야 야 잠깐만 뭘 이렇게 세게 때리냐 죽여 죽여 빨리 근데 살아야 돼 하나 먹어주고요 때려줍시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깁니다 아 이거 피 너무 많이 난다 아니 뭐 이렇게 세냐 이거 너무한데 제발 제발 죽기 싫어 호동이 밖에 믿을게 없다 호동이가 에이스네요 어 자 뒤에서 오케이 잡았어 어 근데 회복약이 없는데 아 아 분리방어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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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다시 아까 전에 근데 세이브 해놔가지고 괜찮아요 아까 전에 세이브 해놔서 괜찮아 바로 앞이에요 아 여기 아 물량 안 먹고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물량 먹어야 되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여기 한번 가보려구요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오른쪽 아 아 아 아 아 두번 싸워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한 번도 싸우면 되지 뭔가 지금 얘네들 뭐가 무섭다고 스킬만 다 두비가 돼 있으면 쉽죠 아 진짜요? 09년도에 CG 샀어요? 근데 이 게임만 계속하시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어 뭐지? 어 되게 멋있게 때리는데 별로 효과는 없네요 목속이 불속이 강하고 불속이 목속이 수속이 강한거 아닌가요? 내가 활로 공격을 안하네요 쥐이네! 파샤악! 다쳤나? 에.. 흐흐흫 뭐야 저것도 못죽여? 하.. 모털이 이거 안되겠네 이거마저 한 80 달죠? 너무 많이 다는거 같애 오오 뭐야? 왜이렇게 세? 아니 호동이 호동이 왜이렇게 세요? 이영? 아 크리터진거에요? 크리터진거구나 저거 무속공격 아닌거에요? 방금 전에거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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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회복시켜줍시다 한판 한판이 보스전이에요 보스전 자 물약 빨아주고요 이것도 얼마 안 남았네 물약도 거의 다 썼네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어 그래 아이템이 있지 낙회암 저 여기는 어디죠 어 낙하암이란 사나라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가 떨어진 곳이지 낙하암? 삼천궁녀? 백지가 멸망할 때가 비슷한데 이거 포졸이잖아 아저씨 얼굴이 너무 슬펴보여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내 이름은 견후라고 한다 어? 아 얘가 견후또어? 저기 끊어진 다리가 보이지? 저 다리 건너편에는 이여두라는 섬이 있다 한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지 난 그곳을 사랑하는 직녀와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날 요괴들이 나타났어 그들은 아름답던 이여두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무서운 질병이 사방으로 퍼졌고 마을사람들은 시름시름 알타가 죽어갔지 잔인한 요괴들은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무너뜨렸어 난 마침 섬을 떠나 있었지만 섬에 갇힌 직녀는 흉측한 몽둥이로 변해버렸지 뭐라고? 직녀가? 으으으으 못된 요괴들이 또! 오늘도 아내가 그리워 이곳에 왔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는구나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거지 아줌마의 아름다움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우후 사랑은 모답불과도 같이 한번 활활 타다가 잠시 꺼지지만 항상 불씨를 남기고 있다 그 불씨가 바로 사랑의 느낌이야 아내를 만나 처음 사랑을 느낀 마음 그건 영원히 내 가슴속에 남아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 느낌은 변하지 않을거야 아 감동적이군요 아저씨야 직녀 아줌마가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저 끊어진 다리는 186에 마법이 걸려있다 인간의 힘으로 다시 복구할 수 없지 하지만 오작필이가 있으면 마법을 볼 수 있어 오작필이? 아이고 그건 또 어디서 찾냐? 성지의 결계를 풀어야 하는데 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음 결계를 푸는 일이라면 오사다를 만나보거라 괵박하고 이상한 노연이지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오작필이도 그분이 말해준거지 오사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음 오사다로 지금 어디있죠? 해골강에 광인의 집에있다 바위를 얻고다니는 노인을 찾아라 바위를 얻고다닌다고? 이상한 노인이군 음 노인을 찾으래요 노인한테 힐이 좀 달라고 하면은 또 네 뭔가 퀘스트를 하나 주겠죠 아 걸렸네 아 아 아 도끼로 이마 한 번 까주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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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쎄구만 자 이번에 도끼로 이마 한 번 까줄게요 뉴 빨리 공격해라 풋 아 얘 진짜 약하다 자 계속 팀컵에 걸어줍시다 자 죽었죠 확실히 사기다 호동이가 확실히 사기네요 호동이가 제일 못하면 세이브 한번 해줍시다 아니 여기서 왜 걸리는거야 도대체 무조건 싸워야되나보네요 무조건 싸워야되나보네 무조건 싸워야되나보네 무조건 싸워야되나보네 아 중앙 지나가면 무조건 버진다고요 지금ças 좋아 porque 먹me 하나 처리해 주구요 다녀가 누구 처리해 targeted 자, 이럴수입니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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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이길 수 있죠 죽여! 빨리 죽여! 오케 잡았죠? 호떡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쓰려나? 여기가 석구람인가봐요? 석구람 입구에 결계가 쳐져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뭐라고? 아니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여기 아니었어? 이거 안된다고요? 하아.. 어떻게 해야되지? 어디로 가야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안되는구나 하아.. 하아.. 괜히 이쪽으로 왔네 그러면요 아모님 내일도 한복입구 하시나요? 아니요 내일은 한복 안입겠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한복은 좀 힘들거하네 별끌하나 먹어주세요 스크비 뚫고 다시 가야된다고요? 뚫고 다시 가면 되죠 못가지고 도깨비 뚫고 도깨비 뚫고 가는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뚫고 지나가주면 되겠죠 레벨업도 할 겸 됐습니다 내일은 법방인가 보건았는데 법방 아닌데요 어떻게든 지나가는 방법이 있을거야 일단 태발 태발 길 열릴때 하아.. 잠깐만 아.. 자식 컷!!! 아아.. 걸렸네 아쉽다 걸렸네요 아쉽다 얘는 그냥 평타로 때리는게 어 뭐야 얘도 폭탄 생긴거야 지금 폭탄이 생겼네요 어 제철아 어 설마 죽나? 아 진짜 아 이건 아닌데 아 오 뭐지? 휠 여러개 던지네요 미쳤고 빨리 승차 죽여 제발 죽어줘 어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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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끌 하나 먹어주고 떡도 하나 먹어주고요 떡도 먹고 아 또 걸렸어? ك 빠르게 잡아줍시다 폭탄 두게 던져주고 두어주고 때려줍시다 бу budgeting 끄쳤나? 아 총기 안죽네 어? 죽었나? 어 안죽어? 죽었죠? 톡! 제일 쳤어 턴을 빨리빨리 지정해주고 싶어도 애들이 모션 쓰는 동안 지정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네요 됐다 사자 아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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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뚫었어 여기로 가야돼? 아니 물약이 없는데 이제? 돌꿀 하나 먹어 주세요 아 그니까요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너도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잡고 가기 힘들게 만들어나네요 치사하게 괜찮아? 해치었고 너도 죽고 이렇게 잡아줍시다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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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케이 다 잡았다 이 위에도? 흠 흠 기둥이 아닌 저 식들 흠 아 벌클 쓰기 아까운데 지한테 식혜도 다 먹었나 보네요 식혜도 다 먹었네요 식혜도 다 먹었네 흠 흠 흠 흠 자 빠르게 위쪽에 있는 애랑 요 왼쪽에 있는 애 잡아줄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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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훅 흠 흠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바로 알 수 있다. 저하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어느정도 때리면 죽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피가 안나와도. 웃음대로 한번 써주고요. 때려줍니다. 마을로 가는 것도 정말 힘드네. 아 죽었어. 해치었죠? 어? 왜 안죽어? 왜 안죽니? 죽어야지. 톡. 빨리 펴줍시다. 아 도착했어. 야 진짜 힘들었다. 도착했죠? 사과 좀 사주고요. 사과를 좀 많이 사야겠다. 사과 20개. 벌꿀 20개. 돈도 많은데 많이 많이 사줄게요. 홍삼. 홍삼. 홍삼은 좀 별론데. 홍삼 아직 쓰기에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인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홍삼. 인삼 팔고 있는데 어 제가 말쭈골인가? 여기 가면 팔고 있겠죠? 홍삼. 홍삼. 인삼. 인삼. 이제 식혜 버리고 인삼 쓸게요.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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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세이브 한 번 아 세이브 하기 전에 여기서 여기서 세이브 해주고요 해보 그래도 지는 꽤 많이 했네 네 지는 꽤 많이 했죠 석고람까지 갔었고 황소고분 여기는 아직 못갔고 낙하암 아 낙하암 아까 갔었지 낙하암 말고 미르탑으로 가야되나 미르탑 못들어간대요 미르마을로 가줍시다 어디로 가라는거야 그러면 석고람도 못들어가고 아문데도 못들어가네 노인 찾으라고 했던거 같은데 노인 미르탑에는 꺼지지않는 불이 있다 푸른빛이 나는 도깨비불이야 각층의 층수와 똑같은 개수로 불이 있어 1층에는 1개 2층에는 2개 그럼 마지막 층에 몇개가 있을까요 정답은 직접 확인해보세요 12개 12개겠지 아닌가 12개 광이네 집 갔냐구요? 광이네 집이 어딨지? 여기 흥부인데 자 덮어쓰고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종료하겠습니다